거머리 꿈은 꿈속에서의 불쾌한 이미지와는 달리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거머리를 보는 경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지만 꿈의 해석은 이러한 감정 외에도 개인의 심리적 상태, 대인관계, 재정상황, 건강문제와 같은 여러 측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머리는 습한 환경에서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생물로 꿈에서 거머리를 보는 것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삶에서 무언가에게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받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꿈을 꾸는 이유는 단순히 불쾌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며 더 깊은 심리적 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머리 꿈은 꿈꾸는 사람이 심리적, 감정적으로 지쳐있거나 삶의 특정 부분에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 이러한 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꿈꾸는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자원이 점차 소모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종종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꾸는 경향이 있으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머리는 기생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거머리를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꿈꾸는 사람의 자원을 빨아먹고 있거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놓여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꿈은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거머리 꿈은 때때로 건강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 생물이기 때문에 꿈에서 거머리가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거나 건강 상태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 피로, 영양 부족 또는 신체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거머리가 피부에 달라붙거나 피를 빨고 있는 장면은 건강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머리 꿈은 재정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거머리가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거머리가 자원의 소모를 나타내듯이 재정적 문제가 꿈꾸는 사람의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머리 꿈은 재정적인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지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머리는 꿈에서 꿈꾸는 사람의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행위는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거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압박감 또는 개인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머리는 그 두려움이 꿈속에서 형상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거머리가 몸에 붙어 있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문제나 관계로 인해 감정적, 신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누군가가 꿈꾸는 사람의 자원을 빼앗고 있거나 꿈꾸는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은 주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머리를 떼어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요소를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긍정적인 신호로 꿈꾸는 사람이 곧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거머리를 떼어내는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머리에게 피를 빨리는 꿈은 매우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심각한 에너지 소모를 겪고 있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매우 지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건강이나 정신적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거머리가 많아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에 직면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삶에서 다양한 요인이 꿈꾸는 사람을 압박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머리가 증가하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점차 더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종종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꾸는 꿈으로 꿈꾸는 사람이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거머리를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명확히 보고 있지만 아직 그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머리를 보는 꿈은 어떤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꿈속에서 거머리가 자신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직장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녀는 이를 계기로 직장에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상징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남성은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거머리가 자신의 다리에 붙어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꿈으로 해석되었으며 그는 이후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았고 조기에 건강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고로 작용했으며 덕분에 그는 치료를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사업가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정적 압박을 받던 시기에 거머리가 자신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으며 그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비용 절감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머리 꿈은 주로 에너지 소모, 부정적인 관계, 건강 문제, 재정적 압박,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과 관련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꿈 속에서 거머리가 등장하는 상황과 그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꿈꾸는 사람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경고나 조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머리 한 두마리가 다리에 붙어있는 꿈 재산을 축내는 사람과 관계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거머리가 나오는 꿈 꿈에서 거머리를 보는 것은 재물을 얻기 위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길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이익이 없다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거머리가 다리 전체에 붙어있는 꿈 큰 부자가 되어 사업을 벌이게 되고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있는 꿈 한 두마리의 거머리가 붙어있는 꿈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암시하고 거머리 떼가 붙어있는 꿈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아주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머리가 달라붙는 꿈 거머리는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다리에 붙어서 휠 빨고 있을 경우에는 자신을 괴롭히거나 재물을 축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러 마리가 새까맣게 다리 전체에 붙어있다면 고용인이 아주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런 재물의 이득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시달리는 자신의 느낌이 반영된 꿈일 수도 있다. 거머리가 몸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꿈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집안에 우한이나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머리가 몸에 붙어서 떼어 내려하는 꿈 일에 방해가 있거나 지출이 생김 거머리가 몸에 붙은 꿈 거머리가 피를 빨지 않고 붙어만 있다면 노력도 있지만 운 좋게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시세가 크게 올라서 재산이 증가하거나 복권에 당첨될지도 모른다. 거머리가 발목에 붙어있는 꿈 거머리가 발목에 붙어있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재산을 모으고 해산하면 직원을 많이 채용하게 된다. 거머리가 안 떼지는 꿈 내 몸에 붙은 거머리를 떼어내려고 있지만 잘 안 떨어 지거나 떼내지 못한 상태로 잠에서 깬 경우는 문제가 생기고 방해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자. 거머리가 자신의 몸에 붙어서 떼어내려고 하는 꿈 지출을 조심해야 한다. 일에 방해가 있으니 차분히 해결하게 거머리가 피부 속에 파고드는 꿈 개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될 꿈입니다. 꿈에서 거머리는 고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머리가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꿈은 큰 피해와 말썽, 곤란을 치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거나 사소한 일로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될 꿈입니다. 거머리가 한두 마리 붙어있는 꿈 거머리가 한두 마리 붙어있는 꿈을 꾸게 되면 나쁜 사람을 만나 재산을 축내는 등 어려움을 겪을 징조다. 거머리 꿈 꿈 속에서 거머리가 자신의 몸에 붙어있어 거머리를 떼어내는 꿈은 길몽에 가깝습니다. 한두 마리를 떼어내게 되면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꿈이라고 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경우에는 하는 일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머리를 떼어내는 꿈 지출을 조심해야 한다. 일에 방해가 있으니 차분히 해결하게 거머리를 먹는 꿈 고기에도 끔찍한 거머리를 잡아서 먹는 꿈은 나를 방해하고 압박하던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을 얻거나 건강을 되찾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머리를 보는 꿈 거머리를 보면 재물을 잃는다. 거머리를 죽이는 꿈 반응건 길이 존재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일을 해결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거머리에 물려 피나는 꿈 피를 흘리는 꿈은 길몸으로 해석하지만 거머리에 피를 빨아먹고 있다면 주변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사기를 당하거나 그럴싸한 이야기에 현혹돼서 재산을 탕진하는 내용으로 풀이한다. 거머리한테 물리는 꿈 꿈에서 거머리 한두 마리가 다리에 피를 빨고 있었다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거나 도움만 바라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와 심리적인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 등에 거머리가 붙은 꿈 뒷모습을 보거나 이와 관련된 꿈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나 현실의 책임감을 의미한다. 거머리가 등에 붙어 있었다면 윗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지만 반대해석도 가능하다. 많은 거머리가 보이는 꿈 물가에 시커멓게 모여있는 거머리를 보는 꿈은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행을 주의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많은 거머리가 흡혈하는 꿈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거머리가 나에게 달라붙은 꿈은 규모가 크고 수영을 하다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머리를 보는 꿈은 나의 주변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거나 이익을 얻는 내용의 길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머리를 보는 꿈은 대단한 길몽으로 생각지도 못한 행제수가 생겨서 많은 재물과 금전이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기어다니는 거머리를 보는 꿈 분여자와 연관된 재물이나 이득이 생기게 된다. 붙은 거머리를 떼어내는 꿈 다리, 몸에 붙어있는 거머리를 뜯어내는 꿈은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기억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팔에 붙은 거머리는 자녀의 독립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양쪽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있는 꿈 많은 재물이 생겨 인력을 고용할 일이 생김 양쪽 다리에 붙어있는 꿈 한쪽 다리에만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의 거머리가 붙어있다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흉조로 보지만 두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있다면 도움을 주는 주력자를 의미한다. 엄청 큰 거머리가 나오는 꿈 큰 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영관길로 생각할 수 있다. 온몸에 거머리가 붙은 꿈 주변의 도움을 피하거나 무시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심신이 지친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건강을 챙겨야 하는 내용으로 보며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의 양쪽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있는 꿈 꿈에서 자신의 양쪽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있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고 사업이 번창하여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일이 생길 징조이다. 잡은 거머리를 말리는 꿈 한의학에서는 말린 거머리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재로 사용하는데 꿈에서도 그 의미가 좋기 때문에 행운이 찾아온다고 보며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죽은 거머리를 보는 꿈 이미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머리 사체를 보는 꿈은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겨서 다투고 사이가 멀어진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조금은 주변을 살피고 언행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